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로 납고 바할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가나로 가는 세 가지 길을 살펴봤죠 지난번 살펴봤듯이 첫 번째 길은 해변길이죠 출애기 13장 17절 18절 보세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불레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약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길이 바로 이 해변길인데 하나님은 해변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가 수루로 가는 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장막친 이 숫곳을 통과하여 수루 광야 중심부를 지나서 가난 남부의 중앙으로 가는 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는 길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로 이 길이죠 세일산으로 가는 길 이 길은 왕의 대로와 만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길도 허락하지 않으시죠 추리기 13장 20절 21절 보세요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치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숫곳에서 수루로 가는 길로 간다면 그냥 오른쪽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래쪽에 애담의 진을 치게 하신 것은 광야 홍해가 있는 이 아래쪽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애담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야로 인도하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죠 way to mount sail 자 이것은 이 온을 떠나 이 스웨즈만 북쪽을 지나 신하의 반도 중심부를 관통하여 아카범만 상부 애시온 개벨에 도착하는 길이죠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온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홍해잖아요 이 스웨즈만 북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리고 이 신의 이게 신하의 반도인데 이 신하의 반도 중앙을 관통해서 애시온 개벨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왕의 대로와 연결이 되죠 왕의 대로가 이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 왕의 대로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왕의 대로와 연결되는 길이다 민숙이 21장 22절에 왕의 대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애담에서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홍해쪽으로 내려오다가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따라 가난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숲곳의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담의 진을 쳤죠 그럼 애담에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세일산으로 가는 길을 만나니까 이 길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로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가려고 이렇게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돌쳤어요 하나님이 탁 쳐가지고 야 너희들 어디로 가 그러면서 이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이 홍해 앞쪽으로 가게끔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쪽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방향을 바꿔가지고 돌리신 거죠 자 네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다시 바꾸셔서 홍해 근처 믹돌 앞에 진을 치게 하셨죠 자 추리케 14장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에 돌쳐서 이게 슈브 방향을 바꾸다 슈브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곳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홍해인데 홍해잖아요 이 홍해 앞쪽에 진을 치게 하신 거죠 민숙의 33장 7절 보면 애담에서 발행하여 바할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돌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추리케 14장 2절의 돌쳐서는 히브리어로 슈브죠 그래서 돌아오다 선회하다 또 방향을 바꾸다 이런 뜻입니다 돌아오다 선회하다 방향을 바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 진행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담에 진을 쳐가지고 이게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럼 내려오다가 이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돌쳐서 여기를 쳐가지고 다시 그냥 밑으로 홍해 쪽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는 뜻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왕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추격에 왔던 것입니다 자 추리케 14장 3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가 애담 두 번째 진친장소인 애담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애담에서 이렇게 내로다 보면 이제 세일산으로 가는 길이 나타납니다 세일산으로 가는 길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 너희들 어디가? 탁 쳐가지고 세일산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고 밑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번째 믹돌 앞에 진을 친 거죠 그런데 이 믹돌 앞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가 홍해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고 또 남쪽에는 큰 산들이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왕이 야 저것들이 광야에 갇혔구나 이래가지고 마찰을 끌고 쫓아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고난에 완전히 사방 맡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애국 군대를 완전히 다 진멸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분명히 모든 악의 세력은 다 진멸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미 놓여있는 세 가지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홍해 길로 길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셔서 완전히 광야에 갇히게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로 왕이 쫓아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고난과 역경의 길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애국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는 구속사적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의 악의 세력이 진멸된 것처럼 오늘날도 모든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열어놓으신 마른 땅에 다 진멸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돌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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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